음악 저는 오늘 잘못 왔던 줄 알았어요 그 교회 음악가 졸업 40주년 기념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들 노래들을 우리 동기분들이 잘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234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설교를 가장 못하고 목회를 잘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 해서 한 사람을 뽑아서 저를 오늘 세운 겁니다 제가 234명 가운데 뽑힌 사람입니다 기숙사에 살면서 가끔씩 아차산에 올라가서 늘 하늘을 보고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그러면서 7년간의 이곳 선지동산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또 해외에 나가고 싶은 욕구가 들어왔습니다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지만 꼭 가보자 그때 배웠던 게 독일어였기 때문에 독일로 가자 해서 독일로 갔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서 가자마자 교회가 한 곳에 목회자가 배어있다고 해서 저에게 그곳 교회에 가서 설교를 주일날 좀 가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있었던 데는 하이델베르그고 그곳은 비스바덴이라는 데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한 시간 떨어진 곳을 기차를 타고 늘 매주마다 가서 설교를 한 달쯤 했습니다 한 달을 했더니만 그곳의 성도분들이 저에게 조금 기다려 보라고 하더니만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교인 대표가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안수를 안 받고 갔는데 바로 졸업하고 그 다음에 갔습니다 전도사님 만장일치로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가는 곳은 만장일치만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만장일치로 12명의 성도가 있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12명의 성도들이 저에게 첫 번 목회지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독일 땅에서 12명이지만 내가 목회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더니만 저는 그분들에게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날 보고만 들은 거고 그 다음 주에 갔는데 교인이 9명입니다 3명이 사라졌어요 제가 한 것 없이 3명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저는 오늘 아까 그랬죠? 목회를 잘 못하고 그리고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을 한 사람 뽑아서 세웠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후배분들에게 또 우리 모처럼 만난 귀한 동역자 우리 동기분들에게 저의 실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실패했던 건 지금 갔더니만 9명인데 3명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3명은 사람이 하도 없어서 딴 도시에 레스토랑에서 식당 종업원들 3명을 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9명의 성도를 한 주 만에 이제 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숫자 때문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주 전에 우리 강원도에 저는 강원도에 소속인데 강원도에 갔더니만 어떤 목사님이 처음 부임할 때 12명이었습니다 꿈을 갖고 농촌목회를 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교인이 12명 본인이 크게 확장하기를 꿈꿨지만 30년이 지난 그 현장은 12명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갖고 우리는 실패했느냐 저는 숫자는 실패는 아니라고 봅니다 농촌은 그 12명을 지키고 유지했다면요 그분은 박수받을 만한 정말 현장입니다 제가 지금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그것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하도 사람이 이제 없으니까 아내와 함께 노방전도 또 전도를 나갔어요 그리고 나가서 마트에 가서 한국마트가 조그만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한국사람 오면 전도하려고 포스터를 종이로 붙여가지고 제가 제 아내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딱 붙이고 있는데 그 옆에 익숙한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봤더니만 학창시절 같이 학교에서 공부하던 분의 얼굴이 거기서 있는 겁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반가움은 5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몇 분 안 있어서 너무 마음이 이상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포스터를 만들고 전도지를 붙이러 다니는데 그 친구는 칼라 인쇄가 돼가지고 딱 나와 있는데 한 몇 분이 안 돼서 죄 속에서 뭐가 찾아오냐면 비교 그리고 열등감 피해의식 이런 게 꽉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나는 독일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나 내가 아홉 명의 성도를 갖고 이 독일 땅의 이곳에서 공부도 지금 안 되고 언어도 안 되고 이렇게 보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가 하는 그 열등감이 너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패배의식 피해의식 열등감에 꽉 사로잡혀서 있는 죄 속의 그 모습들이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데 이 모습들이 한 번은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가서 농작물을 딸기를 따고 그런 이제 망명 독일에서는 유학생들이 학생 비자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망명자들이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경제적인 생활이 안 되니까 가서 일을 하는데 그때 그 땀을 흘리고 일을 하다가 이제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집에 오는데 교인을 만났습니다 교인들에게는 일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어디 운동 갔다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어디 운동하고 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운동할 시간 있으면 저희 집에 밭에 와서 좀 농사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참 농사 짓고 왔는데 또 농사를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아무래도 약속이 있고서 힘들 것 같습니다 했다면 이분이 얼굴이 딱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아홉 명의 성도가요 절대 아홉 명은 시험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아홉 명도 시험이 듭니다 아홉 명을 갖고도 시험이 드는 거예요 딱 머릿속에서 스쳐오는 게 뭐냐면 저 성도가 다음 주에는 교회 안 오겠구나 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에 교회로 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찾아가서 그분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집에 돌아오는 저의 발걸음에 너무 아픔이 찾아왔어요 무슨 아픔이냐면 나에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야 너 독일이지만 네가 목회자로 목회를 한다면 아홉 명이라도 너가 기도해야지 주일날만 예배 한 번만 드린다고 되겠니? 새벽에 가서도 기도하고 네가 해야지 그때 제 속에서 뭐가 나왔냐? 하나님 여기 독일에 누가 새벽을 기도합니까?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독일 사람들이 새벽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아홉 명의 성도인데 무슨 내가 그것까지 합니까? 이런 생각들이 나에게는 얼마나 찾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 앞에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저의 자신들이 그게 저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조그마한 것도 비교하고 패배감 열등감 이런 것들로 꽉 찬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아 나는 사람을 보고 끊임없이 이렇게 고민하고 목회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게 시작을 했어요 어찌 보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로 나열이 됐는지 모릅니다 숫자에 보면 120명, 3000명, 5000명 숫자를 계속 나열을 합니다 그 숫자 앞에 사람들이 비교하게 되고 헌금 액수에 비교하고 지역을 어디냐? 오늘 6장 읽은 데는 히브리파냐 헬라파냐? 또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베드로가 학문 없는 사람이라고 비아냥되지 않습니까? 학문에 대한 거 열등감, 비교 이런 숫자 이런 걸로 사도행전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행전을 읽을 때 보면 전혀 그런 냄새가 안 나고 전혀 열등감이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사도행전을 보면 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 힘이 뭘까?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여기도 처절하게 상처의 투성이가 되고 비교하고 열등감을 갖고 왜 내가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에게 이렇게 비교당해야 되나? 그런 자의식에 대한 너무나도 끔찍한 아픔을 겪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오히려 뭘 하냐면 일곱 명의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뽑을 때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섬기는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 디아코니아를 뽑다? 이게 뭘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섬기는 사람을 뽑았다 1800년도에 독일의 사회가 우리하고 너무 비슷했습니다 전염병이 있었고요 사람들의 인식이 과학을 발달하면서 산업혁명을 개발하면서 이미 1800년도에 산업혁명이 끝 마무리인데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인간 중심으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인간 중심으로 막 흘러갈 때 신앙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1808년에 비헤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목해지가 없었어요 신학을 공부했는데 임지가 없는데 매우 힘듭니다 근데 자기 집에 고아들 7명을 돌보면서 그가 뭘 만드냐면요 인너로 미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부 선교라는 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외부에서 찾아온 게 아니라 선경 안에서 찾은 겁니다 인너로 미션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그 인너로 미션에 그걸 찾아내면서 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독일말로 뭘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딜리베 게펠트 미어 미 데어 글라우베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사랑은 나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사랑은 나에게 있어서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음에 속한다 이 말은 믿음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게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은 그때로부터 훨씬 전에 1517년 우리 어제 종교개혁주일이었는데 루터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루터가 비텐베르기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사랑에 대한 걸로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43항하고 45항에 95개 조항에 이 사랑의 행위 디아코니아에 대한 섬김의 이야기를 두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당시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여러분이 읽은 여기에 보면 말씀을 나누는 사람도 디아코니아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사람도 디아코니아입니다 당시 사도행전 6장의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사람들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동일한 디아코니아하고 수평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325년이 되면 이 관계가 나누어집니다 주교와 부제와 여부제가 있는데 이 여부제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수직적 관계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6세기가 되면 이 여부제들은 완전히 이제 교회밖에 사역에서 아예 없어집니다 이게 루터가 볼 때 잘못된 걸 느낀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가르침은 수직적인 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여서 하나님의 일을 섬김과 말씀을 동등하게 나누기를 원했는데 초대교회에서 이것을 이어 왔는데 325년 이 무렵 이게 수직적 관계가 되며 깨진 걸 수도원들이 천년이라는 유럽에서 그걸 끊임없이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되면 탁발이라는 게 탁발 수도회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한 구원을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젊은이가 독일 인구가 3분의 1이 수도사가 됩니다 20대에서 50대까지가 노동력이 문제가 돼요 이때 뭘 얘기를 하냐면 루터가 그래서 이 사랑의 행위가 없는 이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선한 행위로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루터의 이런 종교 교육이 되면서 이 사상을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노르디 국가라고 십자가가 깃발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노르디 국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나라들이었어요 유럽에 가면 노르디 국가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자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복지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건 이 정신, 이 어떤 선한 행위, 믿음 이것이 일치된 어떤 그런 섬김의 정신이 있을 때 그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해간 걸 봅니다 그래서 이 비헤른이 루터에게서 영향을 받고 루터는 이미 성경의 초대교의 사고를 사도행전 6장의 생각을 그대로 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비헤른이 교회가 위치한 그곳을 살려야 된다 이 지역을 살리자 교회가 위치한 그 주변을 살리는 인너로 미션 이거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디아코니아가 됐던 겁니다 저는 이제 다시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 보면 이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이 7명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자격 조건이 있었어요 무슨 조건이 있냐면 지혜와 성령이야 6장 3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 이걸 갖춘 자들이 결국은 섬김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끝없이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하고 열등감을 갖고 여러분이 목해하는 현장에 가면요 남하고 동기들끼리도 끊임없는 인간적 중심으로 갑니다 사람 눈치 보게 그런데 그것을 유럽 사회가 독일 사회가 무너지려고 할 때 바로 중심을 잡아줬던 게 뭐였냐면 모든 직업 모든 것이 동등하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떡을 나눠주는 자나 동등하다 그게 디아코니아 정신이다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뭐였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이것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럽 사회가 또 독일 사회가 복지의 중심이 되고 사회가 노르디 국가 같은 나라들이 안정을 찾아가는 걸 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깨닫고 어떤 거를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힘들지만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도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또 전도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갖게 됐어요 제가 지금 말을 막 빨리 하는 건 들어오면서 그러더라고요 12시에 예배가 끝나야 된다고 근데 지금 시계를 보니까 아까 제가 거의 40 한 5분쯤에 제가 해서 막 지금 이 시간을 마치느라고 횡설수설 막 가고 있습니다 그 독일 사회에 한국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 PX에 전도를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미군 부대가 거기 있어가지고 군인들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저는 단임 목사고 제 아내가 부교육자니까 제가 안 가고 제 아내를 툭 칩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얼른 가요 가가지고 Are you Korea? 여기서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일 땐 저거지만 보통 외국, 필리핀도 있고 다양한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런지 저거 아는데 어떤 분이 분명히 한국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뛰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니까 저하고 제 아내가 그 여자분을 막 따라갔어요 아파트로 싹 들어가더라고요 군인 아파트로 그래서 벨을 누르니까 문을 탁 열어주는데 저희가 있으니까 문을 꽝 닫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분명히 목사인 줄 알 텐데 적어도 교회에서 온 걸 알 텐데 저렇게까지 할까 근데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은 끈기가 있지 않습니까? 장로의 신학대학 출신 분들이니까 포기하면 안 되죠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벨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문을 또 열었어요 근데 제가 서 있으니까 또 문을 꽝 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그리고는 안 나와요 그 다음 주에는 꽃을 장미꽃 한 송이를 이렇게 문 앞에다 놓고 왔어요 그리고 3개월, 4개월, 매주마다 5개월, 6개월을 그 집 앞에다가 장미꽃을 넣고 왔어요 꼭 그 집 대문에다가 무슨 묘에 가면 넣듯이 딱 넣고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있는데 6개월을 장미꽃을 그 대신 한 송이씩만 사서 놨어요 비싸니까 근데 6개월째가 됐는데 밤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막 여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얘 이랬는데 순간 그분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 나 죽겠으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내와 아기를 막 이렇게 그때 어린 아기들이랑 아기들이 이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밤 12시에 그 집을 찾아갔어요 갔더니만 이분이 얘기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꿈에 제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같아도 나타나지 않겠어요? 매일 6개월을 갔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꽃값도 아깝고 억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딱 미국 아빠하고 아들들이 두 아들이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장성한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무릎을 꿇힌 다음에 저는 그런 기도는 처음 해봤어요 그냥 왜 보통 무슨 안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분들 머리를 갖다가 그냥 콱 때린 거예요 딱 때리면서 한참 기도를 한 거예요 억울해서 막 기도를 한 다음에 그렇게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아무래도 더 나타날 것 같은데 이거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오세요 한 시간 전에 와서 맨 앞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아홉 명인데 그냥 일단 크게 나가야죠 그래서 일찍 와서 한 시간 전에 와야 맨 앞에 앉습니다 맨 앞에 양복을 입고 식구들이 진짜 그 다음 주일날 다 와서 한 시간 전부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가족이 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중에 봤더니만 이 여자분이 한국교회 상처를 너무 받아서 목사님을 멀리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 남자분이 직업이 뭐냐 미국 아빠가 독일에 들어오는 미국 가정을 가장 먼저 방을 찾아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누가 어디서 오는지를 이 사람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김씨, 이씨, 최씨 이런 비슷한 사람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오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지금 온다고 그러면 저는 호텔로 이제는 PX로 안 가는 거예요 호텔로 닦아서 김치를 담가가지고 갖다 주면 얼마나죠? 이분들로 말하면 아마요 구역을 세 구역을 늘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준 지혜를 갖고 포기하자고 하니까 성령과 지혜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섬김이 있는 곳에는 성장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해서 독일에서 교회를 또 중부지역에서 성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언어도 안 되고 공부가 늦어졌는데 그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20년을 해외에서 보내다가 한국에 11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왔는데 지금도 끊임없는 사람과의 비교 인간적인 마음이 계속 찾아와요 그게 한 번 오고 오지 않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늘 생각해요 하나님 섬김의 마음 그리고 지혜와 성령이 있으라 그랬죠 신기하게요 디아코니아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이 헬라오와 히브리오를 공부하셨겠지만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섬긴다 예배한다라는 말이 동의로입니다 예배하다와 섬긴다는 같은 언어예요 영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선한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고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영 저는 이걸 고백성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점점 기독교 병원 기독교 대학 기독교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인간적인 걸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회 현장 앞으로 학문하는 여러분의 저처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시행착오하지 않으려면 전문성, 지혜도 필요하지만 고백성, 영성, 기도, 예배 이거를 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의 앞길에 오늘 6장 7절에 보면 날마다 뭐라 그랬나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여러분을 통하여 지혁이 살아나고 왕성하게 역사가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 정말 선지동산에서 학문하는 또 모든 후배분들과 또한 우리 동기, 동역자분들과 또한 교수님들과 모든 분들 위해 늘 우리 속에 인간적인 마음 유럽사회가 인간적인 사고에 계속 물들어 있을 때 계속해서 그들이 찾아갔던 게 지혜와 성령이었는데 전문성과 고백성이었는데 그걸 통한 우리의 균형을 잃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